땡기지 당연히. 준비. 시. 작. 지났어요. 석진 오빠는 이미. 석진 오빠는 이미.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거 저었잖아. 뭔지 모르지만 지났다는 거잖아. 뭐가 지났다는 거잖아. 어쨌든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지났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묘하게 기분 나쁘겠다. 기분이 이상해. 지효야. 가자 아무거나 내뱉어 그냥. 말만 되면 돼. 말만 되면 돼. 준비. 시. 작.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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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뭐야 이게 뭔데. 이거 줘. 맞잖아. 마. 그. 마. 야 오늘. 재치 있네 재치 있어. 오늘 지효가 재치가 좀 나오네. 마. 장혜원. 장혜원 지금 바짝 긴장했어요 바짝. 지금 경쟁률 예전에 아나운서 시험 때 5천몇 대 2 아니었어요. 3천 8백 대 2. 3천 8백 대 2. 3천 8백 대 2. 이것도 그 올라오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시네. 갑니다. 갑니다. 하나. 집중 집중. 셋. 오징어네 징그러워 어머. 우와. 우와. 오징어네 징그러워 어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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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웬일이야. 와 이거는. 다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미는 없어도 말이 되고 그러면 잘. 너무 빨리. 자 장혜원 씨 최대 현장. 너무 깔끔하게. 좋았다.